5년 전부터 언니한테 근심이라는 게 들어오고 근심이라는 거에서 언니가 살아가면서 지금 날까지 내가 삶이 조금 변동이 뜬다는 소리가 들어와요. 그러면 5년 전까지는 언니가 사시면서 조금 삶이 우울함이 거기에 조금 껴있었는데 지금은 새로운 삶을 새로 시작하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내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언니는 5년 전에 분명히 이별을 하셨어야 돼요. 네네 했어요. 그때 이혼한 거예요. 그렇죠. 5년 전에 이별을 하셨고 3년 전에 또 한 분의 내 인연을 분명히 만났어야 돼요. 근데 왜 이 말을 하냐면 그 한 분이 그 만나신 분이 왜 미스테리 아닌 미스테리같이 숨겨져 있는 그런 분으로 들어오는지 난 모르겠어. 이게 무슨 말인가. 무슨 말이냐면 다가갈 수 없는 사람. 내가요? 그 사람한테 다가갈 수 없는 사람. 그 말은 그 분이 언니한테 말을 하자면 다가올 수 있는 그 공간을 주기는 하는데 뭔지는 모르는 거리감을 자꾸 두고 있는 그런 기분이 지금 들어서 언니가 진짜 믿고 가야 될지 안 믿고 가야 될지를 지금 한편으로는 내가 내 머릿속에서 물음표를 지금 항상 달고 산다. 지금 그래요. 그래서 놓기도 아깝고 안 놓기도 애매하고 지금 딱 그 짝으로 들어오는데 내가 이렇게 물어볼게. 사랑도 당연히 따라오는데 그 분이 언니의 스폰서 아닌 스폰서처럼 나를 밀어주고 있다. 그게 뭔 말이야. 아니면 아니어도 좋아요. 나는 지금 내가 내 공수 받는 대로 지금 엄마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이 도움을 받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요. 많이 도움받지는 않아요. 그냥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근데 이 분이 그냥 내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분도 그쪽에서 정리를 하고 지금 언니한테 올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요? 말은 그러는데 그러지는. 안죠. 내가 그래서 아까 전에 언니한테 그 말을 물어본 거예요. 왜 미스터리라는 말이. 항상 언니한테는 거짓말이 아니. 거짓말이 아니. 너한테는 항상 이렇게 해줄게. 조금만 기다려. 이렇게 해줄게. 라고는 하는데 내가 아까 전에 미스터리라는 사람은 항상 뭔지는 모르는 가려져 있는. 감춰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언니가 항상 저 사람은 뭘까? 내 진짜 내 짝일까? 뭘까?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고 또 하나만 물어보면 이 사람이 무슨 돌아다니는 일을 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나한테는 자꾸 무슨 아파트나 건물이나 부동산 쪽이나 그런 쪽을 하는데 왜 이 말을 하냐면 너무 거품이 세. 이 말에 맞아요. 이 말에 어느 누구도 안 수그러들고 나한테 복종을 안 할 수 없을 만큼의 그 말이 너무나도 허풍이 센 사람을 언니는 결론적으로 만났어. 근데 헤어지고 싶은 시점이 작년 왜 작년에 왜 헤어지고 싶은 생각이 왜 언니 머릿속에서 스쳐 지나갔을까? 약속을 안 지키니까. 그렇죠. 작년에 언니가 많이 이 사람하고 헤어져야 되겠다라는 말이 지금 많이 들어왔는데 헤어지려고 폼을 잡고 가면 귀신같이 알아서 언니를 수그러들어. 완전히 왜 그랬어. 완전히 녹혀나. 녹혀나. 그 부분에서 언니가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 사람은 전혀 이별 수가 들어오지 않았어. 그 남자는. 부부에서? 응. 이별 수가 전혀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별 안 돼요? 언니한테 이별 안 돼? 이제는 아무 말도 안 해요. 이제는 아무 말도 안 해요. 처음에는 언니한테 이별을 한다고 나만 믿고 따라와달라고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별 수가 전혀 들어오지 않는다는 걸 말을 하고 또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 남자가 작년, 재작년 그 무렵에 분명히 언니한테 나 간접적으로 나 힘들다. 나 이만저만 하니까 금전으로 융통을 해줄 수 있겠느냐는 걸 간접적으로 분명히 말을 했다는데 언니한테. 한 번 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언니가 분명히 언니 주머니에서 돈이 올 수전, 내년 수전에는 그 사람한테 언니가 목돈이 그 남자한테 나가야 돼. 나갔거나.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나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내년 올 가을 다 왔잖아. 올해 매년 수전에는 분명히 언니가 그 사람한테 목돈이 분명히 나갔어야 된다고. 그런데 나가지를 않았고 지금 언니가 상당히 있잖아. 언니는 다른 사람들, 다른 환경이나 다른 사람들한테는 되게 똑똑해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만 가면 언니는 나도 모르게 바보가 돼. 그러면서 거기에서 말의 이 언변으로 안전이 잡히면서 언니는 분명히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세 번 만나고 그러면 그때부터 두 번째부터는 자꾸 내가 조금 힘들어. 뭐해 뭐해 그러니까 나 어떡하지 그러면서 의논을 하면서 언니한테 의도적으로 아마 분명히 금전적으로 힘들으니까 좀 갚을 테니까 좀 해줄 수 있겠니? 라는 게 분명히 왔어요. 그 시기가, 운때가. 그런데 내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언니는 지금 만약에 그 남자한테 돈을 해준다 하면 언니는 안 받을 생각으로 해줘야지 그 남자한테 언니가 돈을 받을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시면 안 된다는 걸 말을 하는 거야. 언니가 그다지 운이 내년이나 올 가을부터 내년 수전에는 그렇게 운이 좋지를 않아. 좋지를 않아요. 내 점사가 틀렸나요? 왜 아무 대답이 없어? 돈 요구는 거짐 안 하는데. 그 말은 그 남자가 분명히 할 거라고요? 저는 해줄 마음이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언니 일도 없어도 내가 그랬잖아. 운이 분명히 언니 운이 그다지 좋지를 않다. 그리고 금전적으로 나갈 일이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조심을 분명히 하셔야 되는 소리가 분명히 들리고 또 하나만 물어보면 왜 언니 이동수가 들어오는 건 뭐예요? 이동수요? 이사를 가려고 하긴 해요. 이사를 가려고 하는 거예요? 네. 내년에요. 그런데 언니 일적으로 무슨 이동수가 들어온다는데요? 아직까지는 없는데? 이동할 일은 분명히 없어요. 네. 그러면 내년 수전에 분명히 언니가 이동수를 분명히 한다는 소리가 분명히 들리고 그리고 또 궁금한 건? 정리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 남자? 네. 정리를 하는 게 나아요. 솔직히 까놓고 언제 정도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나는 내년. 내년. 내년에요? 내년 내후년 정도에는 언니가 그렇게 내후년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 정도에는 언니가 얼추 정리가 됐다는 소리가 들리고 지금도 이렇게 물어볼게요. 지금도 언니하고 전화통화가 그렇게 많이 하나요? 왜 그러냐면 전화배 소리가 그렇게 많이 들리지 않아서 여쭤보는 거야? 전화는 하루에 만화하니 하면 두세 번? 그런데 맨날 보니까. 그런데 언니 마음속에서 지금 정리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거야? 저는 항상 가지고 있어요. 한 켠 언니는. 네. 가지고 있어요. 짝은 아니었어요. 짝은 아니었는데 그냥 분명히 올해 내년 그 무렵 정도에는 이별수가 들어와 있어. 그쪽이 아닌 언니가 이별수가 분명히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 남자하고 올해 가봐야 언니가 이득 볼 거는 그다지 많지는 않다는 소리가 분명히 들리는데. 그런 것 같아요. 더 좋은 남자를 만나야 되겠어요. 그리고 좀 사기의 기질이 좀 있어. 네. 맞아요. 말로 인해서 사기의 기질이 있기 때문에 언니가 똑똑했고 그리고 예리했기 때문에 당하지를 않으신 거지. 다른 사람 같았으면 벌써 당했다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우연치 않게 지인의 소개로 만난 거야. 소개로 만났는데 지금 그 소개를 해준 사람도 같이 연결이 돼 있는 거야? 사이가요? 네. 근데 몰라요. 둘이 만난 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나는 인결을 했으면 좋겠어요. 전혀 언니한테 도움이라는 거는 들어오질 않는다. 지금 그래. 그래요. 입에서 너무 거품이 세다 보니까 말로 사람을 녹였다가 얼렸다가 그런 게 아마 만난 지 얼마 안 됐었어도 아마 언니한테 그런 게 많이 비쳤을 거예요. 6개월 만난 지 한 6개월 그 무렵부터는 아마 이 남자가 뭐지? 이 남자가 뭐지? 처음에 생각했던 거하고 반대했으니까 주에서 들었던 말들이 오고 하니까 반대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남자는 뭐지? 그런 게 있으면서 많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만 물어볼게요. 왜 가르치는 직업 같은 거를 하시지 왜 그런 거를 안 하셨어? 그냥 공부를 안 했어. 그냥 공부를 안 했어? 이 지금 하시는 일이 재밌어요? 커피요? 응.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힘든 일은 아니니까. 근데 왜 언니 마음을 집어넣으면 그냥 일은 열심히 해. 재미를 붙이면서 해요. 근데 내 마음 속에는 전혀 왜 웃음이 없어? 남들이 봤을 때는 정말 이렇게 보기에는 웃고 뭐 이렇게 일적으로는 되게 활발하게 하시잖아. 근데 내 마음 속에는 전혀 미동이 움직이질 않고 있다. 지금 그래. 요즘 많이 피곤하고 막 그런 게 조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처음에는 배우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하니까 좀 나태해진다 할까? 그리고 지금 일을 하시는 게 세 번을 옮기신 거예요? 지금까지 일하는 것 중에서요? 네. 커피숍을 하기까지 일을요? 응. 세 번을 이렇게 아니야? 그러면 네. 세 번째. 네 번째. 그러니까 세 번째를 옮겼대. 근데 이 커피숍이 아닌 또 다른 거를 지금의 마지막 일이 아닌 다른 업종으로 인해서 언니가 마지막으로 또 일하는 거예요? 그런 걸로 비춰서 나한테는 지금 세 번을 옮기셨냐 그렇게 말을 한 거였고 커피숍이 언니가 마지막으로 일을 하는 게 나한테는 들어오지 않고 다른 일적으로 하는 걸로 나한테는 들어와요. 앞으로. 무슨 일일까요? 언니가 혹시 부동산 일을 해볼 생각은 없어? 했었어요. 아 그거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일을 안 했었어요. 땅 쪽은 했어요. 토지. 토지는 했어요. 근데 왜 그런 거를 더 해볼 생각은 꾸준히 해볼 생각은 안 했어? 재미 없어서? 응. 재미 없었어. 재미도 없고 이것도 안 따라서 보니까. 차라리 커피숍도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언니한테 맞는 거는 그런 쪽으로. 부동산? 그런 쪽으로 언니가 내 이름을 걸고 만약에 했더라면 꾸준히 조금만 더 이 시기를 고비를 넘겨서 했더라면 괜찮았을 걸. 근데 다시 나는 언니가 부동산 일 쪽으로 잡을 것 같은 그런 점사가 나와요. 앞으로. 2, 3년 후면 언니는 다시 부동산 해. 내 점사가 틀리면 따지로 와. 아 2, 3년 후예요? 2, 3년 후에는 언니 부동산 일 다시 해요. 내 점사 틀리면 따지로 와. 알았지? 저는 언제 정도 풀릴까요? 3년만 더 고생해요. 3년이요? 내가 다운이 돼버렸어요. 완전히 지쳐버렸어요. 어느 누구도 간섭하고 싶지가 않아. 그냥 나만을 위해서 그냥 살고 싶은 생각. 그런 게 지금 너무나도 많고. 옆에 누군가가 있는 게 귀찮을 정도로 돼버렸어요. 그게 어느 시점이 되었냐면. 5년 전 그때부터 내가 상처를 받지 말아야 돼. 상처를 너무 많이 받으면서 그때부터 나라는 사람을 놓기 시작했어요. 그거 다시 복귀 돼요. 그래요? 복귀 되고. 매년 수전에 이 사람이 아닌 다른 지인이 정말 언니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들어와요. 왜 그러냐면 미안한 말이지만 지금 날까지 언니는 나름대로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사랑을 전혀 받게끔 들어오지는 않아요. 나만 희생을 했지. 맞아요. 나만 희생했어. 내년에는 들어와요? 내년에 들어와요.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 언니는 잊을만하면 남자가 들어와요. 잊을만하면 남자가 들어오고 그래요. 또 제 지인이 소개해 주나요? 지인이 아니라 언니가 일을 하시면서 나는 만날 걸로 들어와. 언니 솔직히 옆에 지인분들한테는 미안한 말이지만 그따지 여태까지 도움이 되질 않았대. 또 물어보고 싶은 거. 이 사람을 헤어진 게 낫다고? 100% 헤어져야죠. 언니 이 남자하고 만나봐요. 언니 금전적으로 손해볼 일이 분명히 있어. 언니 내후년까지 이 남자하고 간다 하면 언니 주머니에서 분명히 돈이 새어나간다는 소리가 분명히 있어요. 사람으로 인해서. 그때는 정말 그 사람 말을 들어볼 거라는 게 후회의 그 시기가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차라리 언니가 똑똑하신 분이라면 전혀 도움 안 되는 사람이야. 겉목만 들어가지고. 말이야. 말이 내가 대통령이야. 내가 대통령이야. 말뿐만. 행동은 전혀 해놓는 게 없어. 맞아요. 그렇죠? 내년에 이사는 몇 월달, 저는 2월달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8월달. 내년 8월이요? 나도 모르게 8월달이 나왔어. 아, 8월달. 응. 그렇군. 아, 내년까지는 고생해야 되나요? 3년은? 3년만 고생해. 3년만 고생해놓고 나면 괜찮아요. 그래요. 응. 오케이. 네. 네.